1,2,3 아이수은 메인 하는 순간 모두 같이 볼게. 안녕하세요 아이수입니다. 이렇게 도미언니, 저 유진언니, 재현언니, 은닛으로 ASMR할보려고 찾아왔습니다. 맞습니다. 제가 오늘 할 ASMR은, 또 뭐죠. 서로의 얼굴을 그려주는 ASMR. 서로의 왼쪽 멤버를 그려주면 돼요. 아, 전도미언니. 제가 원영이가 좋아요. ASMR라면 이런 거 해야 돼요. 저거 좋은 거 같애. 이런 거, 이런 거. 우와. 우와! 근데... 보다만 이런 것도 있어. 뭐가 찍고 싶어. 과감. 언니 이런 것도 있어요. 됐습니다. 그려면 좋겠어요. 그러면 같이 한번 그려볼까요? 네. 저는 세로로 그릴래요. 저희는 비교시기를 그려보셨습니다. ASMR을 의도한 거였어요. 지금부터 말한 거 같거든요. 제가 언제 그렇게 감지게 생겼었나요? 남을 그리는 건 너무 어려운 일 같아. 내가 못 그리면... 제가 진짜... 바로... 집에 가고 싶네요. 근데 나는... 오늘은 아니지만... 이 앞머리가 기억이 나서... 새끼가 시작해요. 저희는 엄마의 기 sink도 안 뒷픈 조금은 얘들이랑 그의 머리... 근데 저는 진짜 그리워요. 크림을... 어머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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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예진 언니 그림 한 번 봤어요 무슨 일이야 저 못 본 걸로 하겠습니다 현실적으로 말고 현실적으로 말고 아니 어때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방금 그게 현실적이었다 아니 아니 눈썹을 너무 현실적으로 그렸어 이렇게 토끼질을 하면 귀여울 수밖에 없대 통현 통현이 눈썹도 예쁘게 생겼거든요 난 유진아 웃음이 묻었다 너무 좋지 않나요? 토끼를 하신 것 같은데 세부를 위해서 너무 웃기네 소를 위해서 아예 저를 토끼로 만들어버리셨구나 네 1번 1번 버전 2번 버전 2번 버전 소미언니는 눈도 되게 야무지게 생겼어요 네 이제 한 번만 봐주세요 잘 그렸죠? 응 귀엽다 따라 그려야지 어때요? 언니 죽만 조금 해주세요 너무 귀엽다 괜찮아? 언니 언니는 항상 웃고 있으니까 언니는 항상 웃고 있으니까 혹시 이거 배꼬르륵 소리예요? 네 들렀어? 이거 너무 크게 들려 이 마이크에 나 여기 뭔가 있어 말했다 사실 처음에도 한번 놔 아 진짜? 처음에도 한 번 놔 했는데 한 번 웃고 말았거든요 이 마이크가 에어스볼 마이크니까 네 괜찮아요 너무 웃긴다 이거 부끄럽네요 너무 웃긴 해요 원영이가 앞머리가 없지만 예전에 앞머리가 있었으니까 그냥 오늘 반묶음을 해서 앞머리가 없으니까 약간 그리기가 허전할 수 있거든요. 아주 이제 자기 그리기 편할 대로 저를 바꾸고 있어요. 눈이 동그랗고 무서운데? 운동 좀 낫지, 아까 운동? 어, 너무 귀여운데요? 그치. 네. 토미언니는 약간 반장 같은 느낌이 있으니까 귀여워, 귀여워. 교복을 입히겠어요. 토미언니 뭔가 블라우스 착을 많이 입는 것 같아. 오늘도 약간, 오늘 옷을 그려보겠어. 나 이거 잘 그린 것 같아. 그치, 솔직히 말해. 어, 이건 진짜 저거 같아. 나크보다 괜찮지? 맞아, 완전 좋지. 이거 처음에 비해서는 장기가 괜찮으라고 할 수 있어. 오늘 세 번 찍어서. 다 끝났어. 난 이제 색칠을 해야겠어. 색칠. 아휴. 잘 먹잖아요. 다리 잡을 할 수 있어. 아휴, 소리도 가고 있어. Pa켓 소리가 나네. 여러분 치욕해, 치욕해, 치욕한 소리. 오이구 잘못 배웠다 거의 심술 심술쟁이 뽀로로를 먹방상제 약간 이런 느낌이네 이거를 그리면 안 되겠다 마지막에 귀여워 보일 줄 알았는데 팔자지 못했네 네. ASMR 버전 노래 한 번 불러봐요. 네. 노래요? 네. 언니가 불러봐요. 머리 발라두고. 물었어요. 어느 밤지? 어느 밤지? 어느 밤지? 네. 스틱커가 슬픈 머리에 다운도 모두 지나가겠죠. 그 다음에 와우. 더 밀밀려 하거나 다시 두려워하지는 아주 우리 두 손 꽂자 모두 꽂자 막히고 이렇게 너무 잘 몰랐어요. 저도 끝났어요. 저도 끝났어요. 언니 무슨 색 제일 좋아하세요? 나는 핑크. 핑크. 근데 언니 진짜 그림 잘 그렸다. 언니도 그냥 강아지를 그려놨네. 언니 진짜 잘 그렸어. 무슨 일을 하고 그렇게 잘 그렸어. 그쵸? 진짜 잘 그렸죠? 진짜 잘 그렸어. 아니 뭔가 그림 제가 저 옛날에 학교 다녔을 때 전학 가기 전에 그림을 그려준 친구가 있었거든요. 진짜 너무 좋아요. 진짜 딱 이렇게 그렸었어.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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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슷하다. 유빙아 선물이에요. 이렇게 계속 전학 가서 또 잘지요. 자 끝났습니다. 다 끝났습니다. 다 끝났습니다. 다 끝났습니다. 지은 언니부터 소개해주세요. 네. 저는 유지니를 그렸는데요. 제목은 안 연애 그 자체 진짜 그냥 강아지를 그렸어요. 강아지가 진짜 귀여웠다. 블루지니의 포인트 그리고 이게 강아지 장난감이지만 이제 유지니가 보통 물도 좋았기 때문에 아 보통 내가 너무 빨려 그랬는데 아염 아염 장난감으로 어머 좋네요. 귀엽다. 네. 감사합니다. 저는요. 제가 크림을 못 그려가지고 진짜 다섯 번 하나 했거든요. 여러 버전을 그리고 있어요. 네. 좋아요 좋아요. 그래서 빅은 이중에 빅을 골라주시면 저는 저는 4번으로 해주세요. 4번이요? 저는 4번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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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원래는 녹차가 좀 날카로운 이미지로 그리고 싶었는데 근데 뭔가 날카롭다는 게 약간 고양이 느낌 있잖아요. 그런 아이라인 약간 위로 위로 이런 느낌을 그리고 싶었는데 그렇게 그리니까 너무 표정스러워. 이렇게 나이에 맞게 기록해요. 동글동글하게 그려봤습니다. 저는 이러면 네 근데 너무 귀여운 것 같아요. 그러면 동글리로 하겠습니다. 동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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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너무 제 그림에 만족하고 있는데 짜자자 너무 귀여워요. 진짜 귀여워요. 되게 저는 사실 처음부터 제일 못 썼어요. 거의요 언니 언니 귀여워요. 언니 이거 되게 귀여워요. 근데 이게 옷도 언니가 오늘 입은 옷처럼 해봤고 언니가 머리 발그리고 항상 이렇게 웃고 있잖아요. 그래서 반짝반짝 빛나는 눈을 이렇게 그려봤습니다. 그리고 이거 히토미언니 머리카락 잘린 거 염색을 너무 많이 해서 머리가 잘렸어요. 지금 다 가렸대요. 숙소에서는 맨날 숙소에 이래요. 숙소에 이래요. 숙소에 이래요. 숙소에 이래요. 요즘은 신나가 작나요. 흔히 이래요. 잘 잘요. 귀엽죠? 귀여워요. 자 저는 지아는 입을이었는데 궁금해요. 저는 진짜 그림을 못 그렸어요. 진짜 궁금해요. 귀여워. 귀여워. 잘 그려 귀여운데 진짜 잘 그려 제목은 정사지에요. 요리사 잘요. 여러분들은 첫 포인트 요리사 언니는 진짜 요리도 잘하고 댄스 오늘은 언니는 알게 그 키틀 재훈님 맞아요. 그렸습니다. 잘했어요. 언니 진짜 다들 서로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또렷하게 보이는 것 같아요. 보인다고요? 안 보여요. 다음날 쓰레기통 다들 만나세요. 조심하시라고요. 부리지 마세요. 감사합니다. 저희가 한오벨 대잔치 동화를 지어보는 걸로 마무리를 해보려고 하는데 좋아요. 우리 하다가 웃는 멤버들한테는 우리 스티커를 스티커를 네. 웃는 멤버는 스티커 붙여버릴거에요. 네. 우리 이거 제일 많이 묻는 사람한테 없어요. 제일 많이 묻는 사람은 저희 차 문 닫기 어때요? 차 문 닫기 그래요? 나 그 문 문 너무 무거워요. 저희 차 문 닫기 오이건 다섯 번 닫아야되요. 안 닫혀있을 땐 뒤에 있어도 일어나서 닫아야되요. 자 자 시작해봅시다. 시작 시작은 옛날 옛날에 아이좋 공주들이 살고 있었어요. 시작을 하면 되고 웃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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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웃어? 아무렇지도 않고 갑자기 고릴나 고릴나 오케이 둘이 귀여워 잘 몰라요 웃었어 옛날 옛날에 아이좋 공주들이 살고 있었어요. 오늘날 고릴나가 아이좋 공주들이 쳐들어왔어요. 아우 아니 이거는 이것 때문에 웃은 게 아니라 언니 뱃소리 때문에 웃었다고 아이좋 고릴나를 피해서 수상스키를 타고 도망쳤어요. 말이 되네요. 네 자기가 진짜 밈 자 업장은 없네요. 이렇게 한 번에 붙여주세요. 수상스키를 타고 도망치는 와중에 문지기가 재기차기를 다섯 번 성공하지 않으면 안 보내준대요. 고릴나가 뒤에서 따라오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재현언니 나가서 재기차고 와요. 그 말은 없어요. 도망기가 없으니까 나도 웃기잖아요. 그래서 은비언니가 갔다 왔어요. 갑자기 오렌지 게임을 시작하 시작하 시작해서 문지 문지기한테 오렌지를 도스했어요. 그러고 계시죠? 뭐라고 문지기한테 오렌지를 도스했어요. 프렌치기를 어렵다. 근데 이거 언니가 언니가 이해를 이해를 괜찮아요. 어떻게 안 좋을까? 언니가 하고 싶은 말 하면 오렌지가 너무 귀엽지 않아? 뭔가 정리해줄게요. 오렌지네. 오렌지. 저희 12명 다 같이 오렌지로 축구를 했어요. 오, 그랬군요. 네. 축구를 하다가 오렌지 과즙이 켜가지고 유진언니 입에 들어갔는데 미각이 막 막 발달해가지고 잃어버린 미각을 찾으러 연못으로 떠났어요. 연못으로 유진이 혼자 간게 아니라 우리 아이즈원 멤버들이 다 같이 가는데 문지기가 너네들 어디가니? 라고 말해서 아 저희 콘서트 하러 가요 라고 거짓말을 쳤습니다. 문지기가 문지기가 저희를 한쾌히 보내줘서 저희는 연못에서 콘서트를 하게 되었습니다. 완벽하다. 고맙습니다. 진짜 안무말이네요. 진짜 안무말이네요. 진짜 안무말이네요. 그래도 조금은 말이 되는 안무말동화를 완성시켰습니다. 맞아요. 저희가 지금 이해가 안 돼서 나중에 유진언니 여러분들이 저희가 말한 걸 더대로 원래는 그 쿵보다 앨범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맞아요. 우리 동화를 잘 해주실 겁니다. 왜 하나도 없어요. 왜 하나도 없어요. 집 둘이 차분 다 돼야 돼요? 저희 차분을 열심히 닫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헛게이드도 즐거운 프리비저링의 ASMR 되었으면 좋겠고 우리는 다음 재미있는 헛게이드로 하얀 도움봅시다. 안녕. 밥 먹자. 밥 먹자. 유진이 밥 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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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밥 먹자.